친구들, 안녕! 코코, 보라예요! 이산화탄소가 영하 79도 아래로 내려가면 드라이아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기체는 드라이아이스가 너무 차가워서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냉각되는 수증기랍니다. 첫 번째, 터질까 말까 대형 비눗방울! 일단 물과 드라이아이스를 넣었어요. 비눗물을 묻은 행조로 비누막을 씌워주면 비누막이 날 막고 있다! 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안 돼! 안 돼! 터진다! 터진다! 으아악! 으아악! 코코의 도착! 오우 오우 너무 아직 안 터졌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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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체인지! 국가생의 고백법에서 했던 지시약을 이용한 실험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서 산성이 돼서 지시약 색깔이 바뀌었어요. 오우,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뽀글뽀글 드라이아이스 분수! 그리고офhat quis one. 넷. 급. 문자 DX 14세에 były beta 적중한 장르기 코디 화 Cause говор teach 워스 타고 우워스 손으로 만지면 거품이 뽀글뽀글 터져요 어머 여기 밑에 어떡해 뭐하고 있어 잠깐만 그냥 빼봐 빼봐 잠깐만 통을 가져왔어요 수증기가 비눗물에 갇히면서 분수 완성 소방관 비눗방울 여기서 거품이 나와요 소방관이다 우와 호수 입구에 비눗물을 묻혀서 소방관 비눗방울을 만들어봤어요 동글동글 너무 예쁘죠 장갑을 끼면 비눗방울을 손에 올려놓을 수도 있답니다 라센강 드라이아이스 실험 끝 친구들 안녕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코코보라와 함께하는 과한 과한 놀이 코코보라 안녕